오늘 경제 코멘트로 YTN 일본 여행 가도 되나 열도가 펴져 버린 죽음의 전염병 공포라는 2024년 3월 22일자 기사를 가지고 저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전에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성장률이 성장률이 0.5% 똑같았어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경제 성장률을 0.5%로 했는데 갑자기 일본이 2.5%인가 이렇게 엄청난 0.5%를 넘어버리고 한국은 그냥 0.5% 그대로 유지하고 일본이 급상승한 데는 우리 일본의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관광 수입이 일본의 경제를 0.5%를 벗어나서 2.5%인가 3%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 보도를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한 몇 개월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엔저 현상도 있고 또 비행시간이 우리 한국에서 일본 가는 비행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짧다 보니까 일본 관광의 수입의 최고의 기어자는 바로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0.5%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몰려가서 일본 경제를 막 발전시켜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엔저 현상이고 거기서 이제 뭐 명품 쇼핑이라든지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거기 가서 엄청난 쇼핑을 하는 거죠. 한국인들이 몰려가서. 그리고 이제 비행시간도 국내 저기 비행하는 정도 국내 여행하는 정도의 돈으로 엔저 현상 때문에 값싸게 가서 여행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뭐 저기 엔화가 지금 약세이니까 많이들 쇼핑하면 뭐 다 남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관광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관광의 1위래요. 최고의 관광객은 한국 관광객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 관광객들은 별로 우리 한국에 와서 돈 쓰지도 않을 뿐더러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엔저 현상이라지만 다 몰려가서 일본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 경제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 좀 강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YTN 죽음의 전염병이라는 공포라는 일본 여행 가도 되나라는 뉴스를 보고 이 기사에 대해서 이 기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지금 일본에서 기록적인 연쇄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이 일본에서 기록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심각한 질병으로 합병증이나 폐혈증, 인두염, 편도섬염, 폐혈염, 내수막염 등을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치사율이 30%에 달한다는 거예요. 제2코로나 같은 수준이죠. 이런 걸 우리 국내 제일 일본 여행을 많이 가는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 몰려가는데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3, 4월이면 벚꽃, 일본의 벚꽃축제, 벚꽃이 일본 국화잖아요. 사방의 벚꽃을, 우리나라도 벚꽃이 많이 피어있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옛날 일제시대 때다 우리는 지금 시골에도 보면 그 시대에 심어놓으면 일본의 국화가 벚꽃이에요. 사쿠라. 그래가지고 저 한부 도로변에 다 벚꽃이에요. 이렇게 굵은 오래된 7, 80년 된 벚꽃들이 쭉 가로수로 이어져 있는데 이제 일본에는 더 장관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행상 시간도 국내 여행만큼 짧고 또 거기다 엔저 현상으로 몰려가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일본에서 3, 4월 벚꽃 시즌에 우리나라 관광 시즌하고 맞물려서 일본의 거리상 가깝고 그러니까 엔저 현상으로 한국인이 때거리로 몰려가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경제를 상승시켜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 물론 우리 한국과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가 그 같은 문화권에서 같이 다 서로 교류를 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수산물 수입국이에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산, 러시아산, 중국산, 일본산 이런 생선들을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가 우리나라 산면이 바다고 동해바다, 서해 남해바다에서 많은 수산물이 들어오지만 우리 한국인이 가장 생선을 많이 먹는 국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도 우리 한국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러시아산 바닷가재라든지 명태라든지 여러 가지 해조류들이 많이 들어오고 중국산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지금 수입국이에요. 이 수산물 수입국. 노르웨이산도 들어오고 우리가 뭐 일본산도 지금 우리나라 팔아먹지 못해서 난리죠. 그런데 이런 이제 서로가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그래서 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다 서로가 이렇게 가까운 데서 물류 이렇게 비용이 좀 축소되겠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은 가까우니까 수송비용이 좀 적게 들고 또 저쪽에 홍해바다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수송비 이런 위험 부담이 좀 덜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오랜 세월 중국이랑 러시아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같이 교류하고 주로 일본은 많이 한국을 침략하고 공격을 한 상태고 러시아라든지 중국은 오랜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교류를 하고 지낸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러면서 다들 다 여유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러시아, 중국 다 잘 살잖아요. 그리고 같은 인근에 붙어서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서로 교류하고 관광하고 이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은 증세가 별로 없고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 본인 자체가 감염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급형에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냥 약한 감기 증세를 하고 일본 갔다 와서는 우리 국내 자기 집 식구들 다 퍼뜨리고 한국에 퍼뜨리면 제2 코로나 같은 현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많이 긴장을 하면서 현재 일본 47개 현에서 2개 현을 제외하고 45개 현에서 감염이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균 조사를 했는데 47개 현에서 45개 현에서 다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다 얼마 온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거기서 감염돼서 거기서 30% 치사율도 30%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옮아가지고 국내면 거의 저기 코로나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접촉으로도 되고 호흡기로도 되고 이렇게 공기 전염도 되고 피가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공기 전염도 될 뿐데라 피 이런 상처 신체 접촉 그리고 비말 코로나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YTN에서 지금 일본 여행 가도 되나 죽음의 전염병 공포 이런 주제로 지금 기사가 나와서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치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일본 여행 가서 코로나처럼 이 균을 국내에 유입시켜서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퍼뜨려 제2코로나 사태가 될까 봐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일본 비행 시간이 짧다 보니까 대가 몰려서 애나 약세로 명품 쇼핑 등을 한국 경제 주름살 만들고 일본 이제 일본 경제는 아주 살려주고 있어요. 한국 방문객으로 인해서 관광 흑자로 인해 일본 경제는 한국과 똑같이 0.5%였는데 지금 2.5% 3%를 상승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들은 한국 관광을 한국인처럼 오지 않아요. 우리 국내에서 아름다운 곳이 많으니까 이런 위험한 질병이 위험되고 있는 일본 관광을 이번 봄철, 벚꽃철 3, 4월에 제주로라든지 이런 남해안 일대 얼마나 아름답고 수려한 해안 절경도 아름답고 또 지리산이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동해바다라든지 서해바다나 얼마나 지역 지역마다 아름다운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이런 관광지에 가서 우리 국내에 아름다운 곳이 많은 이런 위험한 질병에 위험되고 있는 일본 관광을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 관광으로 돌리는 애국심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일본 자체에서 긴장하고 있고 47개 현에서 45개 현이 다 이균이 지금 다 발견되고 이게 지금 치사율이 30%라는데 그 예약을 해놨더라도 취소해야 되지 않나 제2코로나라 같은 긴장을 주고 더군다나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50대가 제일 많이 죽는데요.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아니고 50대가 많이 죽는다니까 더 가장 장정들이 죽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기사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 코멘트 오늘 정치적 코멘트로 YTN 일본 여행 가도 되나 열도에 퍼져버린 죽음의 전염병 공포라는 것을 2024년 3월 20일자 기사를 가지고 오늘 정치 코멘트를 해보았습니다.